오늘은 아이폰 화면을 흠집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유리 특집입니다. 총 10개 회사에서 나온 18개 제품 이렇게 사왔고요. 2장에 3,900원짜리 저렴한 제품부터 무려 1장에 3만 9,900원짜리 비싼 제품까지 긁고 깨고 두께 재고 무게 재고 화질에 영향을 주는 반사율 재고 투과율 재고 완벽하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비싼 필름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컬러스케일의 블루입니다. 항상 스마트폰 보호유리 사려고 상품 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 유리는 다른 유리랑 다르게 투과율이 높아서 아이폰 화면 더 밝게 보이고 원래 색을 그대로 유지해준다. 이런 문구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싼 제품을 사면 빛 투과율이 떨어져서 아이폰 화면 밝기가 어두워지고 색도 이상하게 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테스트해본 10개사 18개의 제품 중에 투과율이 문제가 되는 제품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슈피겐의 안티 블루라이트 유리인데요.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좀 길어가지고 이거는 영상 제일 마지막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17개 제품 중에 투과율이 제일 낮은 그러니까 제일 나쁜 제품의 경우에도 98.4%의 빛을 투과시킵니다. 그리고 투과율이 가장 높은 제품은 99.3% 그러니까 투과율이 가장 낮은 제품과 가장 높은 제품을 비교해봐도 차이가 1% 안쪽이라는 얘기죠.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밝기뿐만 아니라 컬러 자체도 굉장히 정확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블루라이트 필름을 제외한 모든 필름이 원래 아이폰의 색을 우리 눈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을 붙였을 때 원래의 아이폰 색깔과 델타2 기준으로 0.55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이 델타2가 1 미만이면 우리 눈으로는 색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소결론 비싼 필름이든 싼 필름이든 투과율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제가 예전에 아이패드에 필름 붙이지 마세요 영상에서 저반사 처리가 된 아이패드 위에다가 보호 필름이나 유리 같은 거를 붙이게 되면 화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반사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올라간다는 건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질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붙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폰은 그 반사율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이패드에 비하면 훨씬 덜한데다가 화면에 흠집이 날만한 환경에 훨씬 자주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붙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보호율이 어떤 걸 붙이냐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반사율 차이가 날까? 그래서 유의미한 화질 차이가 날까? 여기는 그래도 차이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기존 아이폰 대비 10% 내외로 반사를 억제하는 제품도 있었지만 최대 22%까지 반사율이 올라가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화질에 약간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런데 이 반사율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비싼 게 제일 좋으냐 하면 아닙니다. 실제로 반사율을 제일 적게 올리는 1등률이 주파집의 풀커버 강화유리 제품인데요. 두 장에 16,500원, 전체에서 중위 가격에도 못 미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보호유리, 화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튼튼한지도 중요하잖아요. 보호유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흠집이 얼마나 안 나는지, 경도, 깨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견디는지 강도입니다. 근데 특히 유리 같은 경우에는 흠집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깨지기가 쉽기 때문에 흠집이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말하는 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유리 상품 페이지에 가보시면 대부분 우리 유리의 경도가 9H입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경도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운 모스 굽기계가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트 열어보면 막 여러 가지 돌들 있고 이걸로 막 긁어가지고 테스트하고 그러잖아요. 제일 무른 활석이 모스 굽기 1이고 2, 3, 4, 5, 6, 7, 8, 9 있고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모스 굽기 10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보호유리들 9H라고 하니까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진 않더라도 그거 바로 아랫등급만큼 단단한 거냐? 보호유리 업체들이 말하는 9H라는 거는 연필 경도 시험에서 나오는 H입니다. 연필이나 샤프펜슬 써본 분들은 아시죠? 2B, 4B, 뭐 HB 이런 것들 있잖아요. 4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러서 그림 그릴 때 쓰고 필기할 때는 더 단단한 HB 쓰고 이런 거 이 기준에서 9H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보호필름들을 싹 다 제가 모스 굽기계에 있는 광물들로 긁어봤는데요. 모스 굽기 5짜리 인회석으로 긁었을 때는 안 긁히고요. 모스 굽기 6짜리 정장석으로 긁으면 싹으리 다 긁힙니다. 물론 모스 굽기 5랑 6 그 사이에서 경도가 더 높고 경도가 더 낮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으면 이런 모스 굽기계로는 안 되고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계라고 정해진 모양의 작은 앞자를 정해진 힘으로 탁 하고 눌러가지고 경도를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경도를 재야 되는데 고장비는 저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드릴 수 있는 정보 제조사가 말하는 9H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스 굽기계의 9H가 아니라 연필 경도의 9H다라는 거랑 아무리 비싼 보호유리라도 모스 굽기 6짜리로 긁었을 때 안 긁히는 괴물 없었다는 거. 강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이 없어서 오늘은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리들 다 깨뜨려 본 거는 비산방지 테스트를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테스트해본 보호유리들은 모두 다 비산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산방지라는 게 큰 조각들이 뾰족뾰족하게 잘려서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지 작은 유리 가루들이 튀어나가는 것까지 막아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보호유리 쓰시다가 깨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떼내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께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이용해서 측정했고요. 두께가 얇으면 터치감이라던가 일체감 그리고 가벼운 무게 요런 데 장점이 있을 거고 대신에 더 잘 깨진다거나 하는 단점이 있을 것 같다는 뇌피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께가 얇다 요 슬림이란 걸 내세우면서 마케팅하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실제로 측정한 두께랑 업체가 공개한 두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같이 실제로 측정한 두께가 훨씬 두꺼웠습니다. 이게 아마도 업체에서는 유리 자체의 두께만 측정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유리 뒤쪽에 붙어있는 접착면을 요런 식으로 떼낼 수가 있는데 요렇게 떼놓고 보면 얘의 두께가 확실히 무시할 만한 두께는 아닌 것 제가 측정을 하게 될 때는 요 접착면 두께까지 같이 측정을 하게 되니까 업체가 얘기하는 두께보다 더 두껍게 나오는 게 아닐까 요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 시의 체감은 제가 드리는 데이터가 업체 데이터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 요 항목에서는 K 안의 슬림 마스터 제품이 얇고 가벼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 맥스용 필름 10개 회사, 18개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가 분석한 정보만을 놓고 보면 굳이 비싼 필름을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제품을 살펴보자면 신지모르의 강화율이 빅소의 2.5C 제품 꼽을 수 있겠고요. 근데 제가 여러 필름들 다 붙여보니까 확실히 필름 붙일 때 붙이는 걸 도와주는 요런 가이드가 있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똥손이라서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저렴한 유리 K 안 풀커버 강화유리 제품 되겠고요. 나는 가장 얇고 가벼운 유리를 원한다 K 안 슬림 마스터 제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화질에 가장 영향을 덜 주는 유리를 사용하고 싶다. 아까 보여드렸던 반사율 측정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상위권 제품 중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분석하지 못한 내용 많습니다. 영상 중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스 국기보다 더 세분화된 정량적인 경도라든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깨지는 거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 터치감, 지문 방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뭐 항균 기능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평가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측정 방법이라거나 필름의 선정 기준 같은 추가적인 정보 영상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케이스 호환 같은 경우에는 애플 정품 실리콘 케이스 끼우고 다 해봤는데 모든 제품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 근데 영상 끝내기 전에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이 슈피겐 블루라이트 차단 유리 아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사지 말라는 거 지난번에 블루라이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블루라이트가 눈에 유해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돈 쓰지 마라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블루라이트가 눈에 안 좋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 마케팅은 안 좋은 게 맞지만 100% 무해하다는 게 또 의학적으로 입증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 필름 구매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 필름 지금 보시면 파랗게 보이죠? 이거부터가 이상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블루라이트를 줄여주는 나이트 시프트 기능이나 블루라이트 차단 앱 같은 거 써보신 분들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텐데 블루라이트를 줄이게 되면 색깔이 파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노랗게 보여야죠. 아니면 요즘 안경점에 가면 추천을 많이 해주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R같이 해로운 블루라이트 영역만 차단을 하고 나머지 대역들은 다 통과를 시켜서 컬러를 최대한 유지한다. 이런 컨셉이라면 이 제품의 상품 설명에 쓰여 있는 것처럼 투명하게 무색으로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 완전히 파랗게 보이잖아요. 폰에 붙이면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붙여가지고 측정해봤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투과율은 84%. 아까 다른 필름들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낮죠. 아이폰 디스플레이가 800니트로 빛나고 있을 때 이 필름을 착 하고 붙이면 화면 밝기가 670니트가 된다는 얘기고요.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블루라이트보다는 오히려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를 훨씬 더 많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만인 즉, 어두운 곳에서 전체 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공이 더 확장이 되게 되고 근데 블루라이트는 전체 빛이 줄어든 것만큼 안 줄어들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눈 안으로 들어오는 블루라이트의 양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해서 특별히 해로울지 모른다고 추정되는 블루라이트 영역을 더 줄여주나 그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쉽게도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정말로 블루라이트가 눈에 유해한 영향을 줄까 걱정돼서 이런 제품을 구매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필름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믿을 수 있는 분광 투과율 데이터를 확인하셔서 450nm 이하의 빛을 꼭 집어서 차단하고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끝!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홀수번, 누르신 분들은 짝수번 눌러주시고요. 랜글루킴님, 콜킴님 슈퍼땡스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컬러스케일에 큰 힘을 주시는 채널 멤버십 가입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